Q. 왜 이렇게 의심연스러워 안에가 이거? 초광석인가? 굴이네 이게 초광석인가? 오, 이거 초광석인데? 왜 안 켜져 이거? 야이씨 야이 개같은거 자 캐자 그렇지 앉으니까 되네 진짜 커서 안되는거였네 커서 안된거였어 얼마나 크길래 야 공원도 오늘 육심만된다 잘봐라 한때만 한다 내가 왜이래 근데 앉아서 이러면 허리 굽는다고? 뭐 그래서 의자에다 허리 딱 피고서 앉아서 하잖아 나 낚싯대를 안갖고 왔어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낚싯대를 안갖고 올 수가 있냐 낚시하러오면서 낚싯대를 안갖고 왔어 미친 그니까 아까전에 낚싯대가 분명 있었거든 바닥에 던져버렸나 분명히 있었던거같은거 분명히 있었네 아니 황금낚싯대는 못써요 장인만 쓸 수 있어요 낚싯대가 없네 가방에 있어? 아 이거 황금낚싯대라니까 못써 이건 이건 장인용이야 장인 보관해줘이세요 에이 보관해줘이세요 숙련 다음이 아마 장인일거에요 그라냇끼 자 가서 세월을 낚아 봅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 아이쌽 었네 어어어어?? 그렇지 탈출 아우 씨 떼었을때 탈출할때는 이게 짱입니다 픽셀이 안난 척 좀 꼈네 오 그렇지 탈출 꼈을 때 탈출할때는 이게 짱입니다 픽셀이 안난척 이래 낚시만하나 그사람들은 떡밥좀 뿌려가 딱 떡밥 여기저기 딱 뿌려가 잘잡히게 해주이소 여기 창렬났네 쏨뱅이누마리 우럭 두마리 잡으면 공언도 100었는데 저 공언도가 레벨업을 할때 몇이 필요한거에요 도대체 100에 1이에요? 100당 1씩 오르는거에요 아니면은 뭐 400대 1이냐 지금 우럭 버려버려 버려버렸네 ㅋㅋㅋㅋ 미친 우럭 버림 아 400정도 들어? 야아 야 공언도 90씩 되는사람들 미친 좀 그런사람들이구나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쟤 똥싼다 저 자세바라 저거 쟤 다리가 왜 저렇게 휘었냐? 야 하치야 니 말 다리 휘었어 납중독인가봐 다리 왜저래 오장 고갈된 정도가 그냥 고갈된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는데 없는데 야 무슨 3분동안 잡어 이거 무슨 아이 미쳤네 우럭 손벵 할수 있겠냐 물약도 없는데 미친척하고서 레빗이랑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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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인데 23인에 데려가가지고 걔 몸빵 세워놓고서 두는 싸울까 워리어던데 레빗이 레빗이 레빗아 어떻게 생각해 잘 막을 수 있겠니? 언제나 준비되있어? 아 아 아 아 아 나중에 하자 레빗이 아니 오크 오크퀘 있으신 분 몇명 있음 레빗 아니 근데 레빗아 너는 아마 쳐도 그게 데미지가 안 들어갈거야 아마 아 아 아 아 야 희비하지 야 그물이 나오네 하치님하고 사이다님하고 갈래야 어허 주석광석을 4개밖에 켜질 못했어 의심이 캐야지 아 나는 억울한게 마차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켜놨는데 마차 지금 만들지 말라는거야 빡가네 갑자기 확 파티를 받고 가지 거참 사람이 어 어 레벨들은 다 비슷하네 야 지대 몰이 사냥해야 되겠다 31 29 32 몰아넣고 저 패야되겠다 야 마차 진행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나 뭐 뭐 뭐 왔다 그렇지 울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술이 없는데 아 아 보조무기 보조무기가 보조무기를 여기다 두고 왔어요 이곳에 원피스여 나 인생 어 아 나 원피스인가 봐 진짜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가져와 창고 물조 운송으로 되나 이거 하 진짜 창고 물조 운송으로 되나 이거 아 아 아 2,600원짜리를 2,100원 주고서 갖고 오는건 좀 아니지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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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나 하는 사항 근데 31대 워크 가는게 아니고 31대 원래 남쪽 그쪽 가는게 아닌가 남쪽 어쩌고 거위 가는걸로 알고 있네 난 오 그 맞아 아 이틀에서 핀한데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천좀 눌러주세요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 무기 데미지야? 20에서 24 어 하나 팔렸다 어 포엥리노프 팔렸다 헤드샷 세명이니까 세명이니까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아 사부간문에서 보기로 했는데 지금 뭘 뭐 사러 왔는지 생각이 안나서 또 헤매고 있었네 미친 이런다니까 내가 아 자이언트건 무기가 아예 없네 칼평가서 봐야 되겠다 나 가 퀘스트가 무기를 좋은걸 줘요 아 그래요 서부 경비캠프에서 봅시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가 한번에 들어오니까 생각 정리가 안되서 가끔씩 막 뭐 까먹어 5인이 풀팟일거에요 5인 나가는 다 잡았어요 나가쪽은 끝났습니다 나가쪽 퀘스트 저번에 고고링 데리고서 다 깨버렸죠 다음 다메요리는 머려죽게 하기 위한 고등어 요리 어떠냐고 고등어를 그렇게 말하지 말만 하지 말고 고등어를 보내줘 나 생선 못 만져 무섭 어 퀘스트가 있다 선부에 뭐지? 늑대고기 늑대고기를 갖고 오라고? 웬 늑대고기? 늑대고기 요기 많잖아 어허어어 이건 뭐야? 넌 뭐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깨지네 어 뭐야 갑자기 깨져 아무것도 안했는데 도축용 칼 들고 가야 된다고? 또 또 내가 팔았잖아 어? 도축용 칼 또 내가 팔았잖아 또 기가 막히다 진짜 키가 막혀 키가 막혀 제발 얘가 팔길 제발 fuck 여기 있겠다 여기다 얘다 너야 너지 가자 늑대 도살하러 늑대 도살만 하면 돈을 준대 아 난 공원 난 공원도가 사람 이렇게 빨가게 할 줄은 몰랐네 아 지금 다 모이셨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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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랜원들 모이셨나요 다 보이질 않아 안오니 다 왔는데 나 혼자만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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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서부 경비 캠프요 여긴 서부 경비 캠프요 최대하신 클리프 대장님이 있는 곳이지 천천히 오세요 저 쾌좀 깨게 할거 다 하고 어 넉넉잡아 3시에 만납시다 아 오셨네 벌써 아 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씨 같이 천천히 와 같이 천천히 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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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그때 말한 것처럼 50만원 벌었어야 됐어 50만원 빼야 돼 50만원을 벌어놨어야 됐어 오늘 막힐 줄 알았더라면 아 뭐야 아 뭐야 하나 어디갔어 잠깐만 요것만 깨고 갑시다 요것만 내가 요 깝깝다고만 벗겨서 가면 되거든 오늘도 견과류를 한번 먹어볼까 이 눅눅함 이 눅진눅진한 느낌 음 창렬 났네 난 맨날 정보가 끝문에 들어와서 맨날 끝문에 돈 벌어 다음에 기회오면 꽉 잡아야 되겠다 다음에 기회오면은 끝물이라 생각하고 뽕을 빼야되겠다 돈을 감질나게 벌어 오 오케이 자 오크 어딨죠? 아... 여기 난리 났네 퀘스트 여기 난리 났네 다리로 우선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뭐 망아지를 타고 왔어 뭐 망아지를 타고 왔어 그냥 나 혼자 갔다 따라와 몇보고 이동하란 흠 흠 웹 눅 인사 더 웹 크리스트가 2만개라구요? 미쳤구나 난 물 왜이렇게 좋아하는거야 캐릭터가 아 또 뒤집뻔 했네요 세상에 사냥시간 1시간 늘어날 뻔했네요 그대로 벨리아까지 맨몸으로 뛰어갔다올 뻔했네요 견과류가 왜이렇게 맛있지 과자보다 견과류가 더 맛있는거 같아요 뭐했다고? 누가 말 계속 죽였더니 말 16만원 나왔다고? 뭐? 말해 겠고 죽였는데 왜 16만원였나 뭔 소리야 도착해서 말해줄게 레비스 아 말이 계속 두져가지고 16만원 나왔다고 이러면 안와 님들 안옴? 사채 어디갔어? 사채 어디갔어? 사채 어디갔어? 사채 오늘 셋이 모인김에 1시간 잡고 여기 싹쓸자 겉하우스 familiar 줄까 бар edge 왜 안와 하채야 와 닉네임 찬열났다 저거 그대만을 알고 싶습니다 쾌받으면서 갑시다 여기 다 받았나요? 얘도 있다 어 얘 마면 했네 우와 마면 뭐냐 이거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우 야 그지같다 야 애 개 답답해 보인다 야 그냥 까놓은 게 훨씬 이쁘네 여기 산적은 다른 곳과는 다르어 그들을 지휘하는 산적 대장은 정말 안다라 미쳤네 님들 뒤부터 가자 뒤 잠깐만 채널 4 아 산적 창렬이네 산적 오크보다 네베세다고? 맵으로 봐 맵으로 잠깐만 쾌주는 데가 있었는데 우선 여기 가자 이쪽으로 가자 어 뭐야 하체 어디갔어 좀비같이 어디갔어 좀비같이 어디갔어 하아 나이씨 아이씨 앙크 떴네 아이씨 여럿 네베 majesty 하지마 어? 여기 낚시꾼 있네? 오우 특별한 물고기 맥이 나오나? 좀비 아치 들어올 때까지 잠깐 낚시합시다 모든 퀘스트를 갖지 못할 것 같아요 헉헉헉헉헉헉헉헉 흐헉헉헉허헉 글리시마이 에도 안 뚫렸대 야 좀비 아치는 어디 갔어 여기서 낚시나 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알았어 자 오 오늘 잡을라냐 오늘 갔으면 우리 다 뒤질깍이었는데 야 인터넷이 살려주고 퀘스트가 살려줘서 우리 그래도 살아남은 거여 아 그래서 다 뒤졌어 우리 카스면